아 많다 라인이랑 레스플링 파스타 자, 목적! 에피 에피 너무 맛있다 아, 이거 까르보나랑 괜찮은데? 나도 까르보나랑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우유 맛이 많이 나서 너무 맛있는데 파스타는 알레올리로랑 맛이 비슷해요 아, 맛있다 여기도 맛있네 와, 피자가 고기에는 수심한데 좋아 샀어요, 잘 안이네? 근데 정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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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샀을 데려왔지만 놀라운 거는 정말 잘 드시네요 어 그래, 이태리 배가 남아있었어 죄송한데요 발리 배 따로 이태리 배 따로 있어요 어페리 배 배 따로 있고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자, 여러분들 파스타 얼마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15,000원 아니, 12,000원 아니다, 코스가 2만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건 10,000원 이자 7,000원 6,000원 8,000원 파스타 4,000원이요 어머, 어머 피자 3,500원이요 한 조각이, 한 조각이 아니고? 한 조각이, 한 조각이 아니고? 아니, 한파래요 대박 와 괜찮다 괜찮다 냉동, 냉동 피자도 이거도 못 배겠다 네 여기 고급 럿 순국 레슬랑이야 그래,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 이해가 안 돼 아니, 우리나라 본식집보다 싸요 이해가 안 돼 야, 여기는 건물주가 월세 안 올리나 보다 어, 역시 시각이 다르네요 야, 피자도 맛있고 여기 다 맛있냐 다 맛있어 진심 와 아니, 난 솔직히 내가 기대했던 맛보다는 많이 떨어지는데 피자네 가격을 생각하면 훌륭해 아, 훌륭해 그 가격에 훌륭해 아, 못 먹겠어 아, 배불러 좀 덜어먹어 박영수 씨, 배부르다니요 메인 구수 담았어요, 메인 구수 아, 메인이 안 나온 거야? 스테이크 나오지, 스테이크 이거 덜어먹어 나 못 먹어, 못 먹어 아, 뜨거운다, 뜨거운다 나도, 나도, 나도 스테이크, 리바인 리바인 스테이크야? 와우 아니, 이거 2만 원에 스테이크가 어떻게 나오지? 쏠려있어, 쏠려있어 찍어 먹어, 그냥 자, 이거 라이브예요, 라이브 여러분 고기 나쁘지 않아 고기 괜찮죠? 고기 괜찮아요 메시코비 좋아? 메시코비 좋아? 좋아해 응?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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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